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이구요 헝가리 출신 투자의 대부이며 13권의 책을 조술했고 전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이 팔린 어마어마한 투자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은 전설적인 투자자구요 실제로 이 책은 투자자들이라면 꼭 봐야 될 책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책에 나온 이야기 중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에게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런 자문을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자문이냐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할 수 있다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할 수 있다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고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돈이 전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볼게요 돈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정말 어느 정도로 돈이 없는 거냐 집세를 낼 수 없다든가 노후연금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어떻게 죽어 뭔가 의식주 이런 거 자체가 해결이 안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무슨 일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증권 투자를 해서 망합니다 망하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다시 증권 딜러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 당장 월세를 낼 돈이 없고 당장 끼니를 해결할 돈이 없다 하면 어떤 일을 하셔든지 어떤 일을 했어든지 일단은 돈을 마련해야 된다 그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많은 돈을 가졌다는 거 아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이 많은 돈을 가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불을 의미하느냐 이미 자신과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먹고서 그건 끝난 거고 내 가족들 내 아내 남편 혹은 자식들 아니면 부모님까지 이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의 교육비가 해결됐고 연금을 지불할 수 있고 내 집을 가진 사람 이 정도를 이제 많은 돈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불을 가진 사람이면 불을 증식하기 위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 해볼까? 부동산 투자 해볼까? 비트코인 사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주식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식광이라는 것은 특정 주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라든지 비트코인 이런 것 같은 모든 투자에 어떤 투자에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데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투자라는 것은 내가 돈을 딸 확률도 있지만 잃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잃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도 이제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 그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든 어떤 것든 간에 그거에 미쳐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집안의 가장이고 여러분들의 수입과 재산으로 집을 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잔여교육에 쓸 정도만을 그러니까 돈을 조금 가진 사람들이죠 돈을 조금 가진 사람들은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장기간 돈 쓸 일이 없을 듯 싶으면은 우량 주식을 사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내가 돈이 지금 어정쩡하니까 돈이 좀 적으니까 이 주식 투자 해가지고 뭔가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안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식 시장에서 돈을 잃는 데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가 잘 되면은 뭐 그 목돈을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고 내 형편을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뭐 내가 돈을 다 지금 뭐 써야 될 돈이 당장 있고 당장 돈이 나갈 구멍들이 쭉쭉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건 무조건 돼 하고서 이 주식에 뭐 이 투자에 올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식주는 해결하고 있는 이 수준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라는 것은 올인하지만 아닙니다 한 3년 5년 동안 뭐 주식도 그렇고 부산하고 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투자를 한 사람들은 다 돈을 버는 뭐 이런 시장이었는데 이렇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지금 상승장이라서 좀 오른 것도 있지만 이게 또 언제 펜보장이 되고 언제 하락장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상승장에 처음 투자를 경험했기 때문에 야 주식은 사면 오르나보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르나보다 이런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일어난는지 아니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정말 오늘 산 집값이 내일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오늘 산 주식가격이 내일도 떨어지고 모레도 떨어지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지금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영위하고 있는 이 수준마저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돈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내 삶을 반전시켜야 되니까 당장 어떤 일이라도 잡아가지고 그 일을 함으로써 내 의식지율을 해결하고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내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해야 되지만 어정쩡하게 돈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미 가진 게 있잖아요 그것을 다 털어넣어서까지 확신에 찬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왜? 투자의 세계는 절대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부자들은 왜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했을까요? 부자들은 이런 거예요 부자들은 이미 의식주가 다 해결됐죠 내 자식과 내 부모님과 내 배우자 이런 사람들의 의식주가에 다 해결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굳이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 안정된 기반을 잃어버린 확률을 키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내가 의식주가 다 해결된 상황이고 돈이 충분한 상황인데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리스크를 지게 되면 당연히 내 삶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너무 무리해서 무리해서 투자하면 안 된다 일단은 내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 거다 이 안정된 기반을 영향을 주면서까지도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세의 두 번째 물질적 조건을 또 얘기하는데 이 앙드레 코스토라니는 투자자의 두 번째 물질적 조건으로 시간적 제한 없이 돈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이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이 돈이 한 달 뒤에 친구 돈을 갚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은행 돈을 갚아야 된다 대출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뭔가 시간적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든지 간에 내가 이 투자를 해가지고 3년 뒤에 집을 사야지 이런 계획 혹은 5년 뒤에 내가 회사를 차려야지 이런 계획을 장담하셔도 안 되고 믿으셔도 안 되고 이런 계획을 세우셔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주제 투자는 아무도 결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사에서는 생각도록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밀하게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내가 삼성전자 지금 사가지고 3년 뒤에 삼성전자가 10만원 되면 이걸로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99.9%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속 주제 투자해 나간다면 언젠가 돈을 벌 수 있는 걸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운이 좋아서 한 달 뒤에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1년 뒤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주제 투자한다면 부자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게 1년 뒤가 될 수 있을지 30년 뒤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주제 투자에 성공할 경우에는 엄청난 수익을 얻어서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실패할 경우에는 빈털터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식 투자라는 겁니다 또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투자자가 되려면 진정한 투자자가 되려면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 준비가 될지 무엇이냐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정신적 준비운동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정신적 준비운동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주식 투자 주식 종목, 주식 시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실한 수익을 쫓아요 그래서 다단계라든지 아니면 정체불명의 투자처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거기서는 매달 얼마씩 투자 수익을 확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 수익이 확장되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를 내가 지는 대신에 그 리스크에 대한 대가로서 내가 수익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불안해 부동산 투자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그 다단계, 어떻게 보면 금융 사기죠 이런 것들에 혹해서 내 돈을 모두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주식 시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투자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를 수발하기 때문에 100% 수익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 보세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꼭 사실 투자를 안 해도 돼요 왜? 이미 돈이 충분히 많으니까 돈이 아주 없는 사람들, 정말 빈곤층 이런 사람들은 당장의 의식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조금의 돈, 남은 조금의 인여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내 상황을 역전시켜야 됩니까? 내 상황을 바꿔야 됩니까? 하지만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은 일단 내 의식주는 어느 정도 영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월급을 봐서 그걸 먹고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왜? 투자라는 것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투자라는 것은 절대 해선 안 되냐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일단은 시간 제한이 없는 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정신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이 돈을 가지고 뭔가 계획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한 달 뒤에 집을 사야 된다 혹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한 달 더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앙드레 코스토라니는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 들으시면서 일단 내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내 상황에 맞는 이 앙드레 코스토라니의 조언을 듣고 내 투자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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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